승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어찌되었든 간에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최악을 벗어나고 약간 매매를 할 만한 그런 구간까지 진입된 상황이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통결에 대한 기대감은 어찌되었든 간에 좀 이어질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시황적인 부분을 좀 꼼꼼히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는 주식의 기본, 기초를 다지는데 조금 더 주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식매매를 하는데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시황, 업황, 종목, 테마, 이슈, 차트, 실적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잖아요. 항상 순서가 있는 겁니다. 주식 공부의 순서는 항상 뭐라고요?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초를 어떻게 닦을 것인지를 좀 주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강의입니다. 시장에서 중심 잡기라는 내용인데 이게 100% 심리강이에요. 심리강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성공 투자를 하려면 개인 투자자랑 반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개인 투자자랑 반대로 갈 수 있는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예요. 공부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과는 다른 사람이겠죠. 이 방송을 보신다는 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투자를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한 번 강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강의는 채널을 통해서 풀 버전 강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올라갈 거고요. 이전 강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 상당히 많은 강의들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빼놓은 거 하나도 없고요. 다 담겨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공부 자료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지치실 수도 있는데 일강부터 따라오시다 보면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엄청 딱딱하게만 강의하진 않았어요. 재미도 있으실 거니까 좀 재밌게 배우시면서 공부하고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매매란 뭘까?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인데 모두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주식을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 마인드 컨트롤을 못해서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을 잘 못하게 사람이 원래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셔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죠? 주변 상황과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위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갈 길을 뚜벅뚜벅 정확하게 걸어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뉴스에서 뭐라고 떠든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런 정보를 참고는 하되 모든 결정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절대 시장이 흔들려서는 돈을 버실 수가 없습니다. 뭐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중심. 중심.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한결같이 매매에 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매매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냐면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매매라고 표현을 해요.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매매. 참 어려운 거긴 한데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러지지 않는 이라는 것은 나의 강력한 원칙이에요. 여기서 유연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내가 정말 엄청나게 분석을 했는데 너무 좋은 종목이야. 그래서 샀는데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럼 그 완전히 바뀐 환경을 감안해서 투자를 수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이 종목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어. 실제로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핵폭탄을 맞아서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연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매매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6개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시장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가 뭐냐. 오늘 다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주관식, 객관식 많이 아시죠?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중요한 것만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죠.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팔랑기 되지 마시고. 그 얘기는 듣되, 흔들리시면 안 돼요.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내가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하지만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언제나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지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 맞아요. 정말 목숨 걸고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드는 건 맞지만 조급해서는 돈을 버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요. 살아남는 것에 주력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살아남아야 돈도 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번 거? 괜찮아요. 다음에 벌면 되죠. 다음에 또 못 벌었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벌면 되죠.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망가져버리면 부활할 수 없어요. 내가 1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1,500만 원이 됐어. 이러면 그거. 본전까지 끌어올리는 거. 솔직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까지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깨지지 않아야 돼요. 다치지 않고 지키면서. 조금씩 다쳐야죠. 회복 가능할 만큼.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살아남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 여섯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분석하라. 누구에게나 끌리는 종목이 있어요. 나에게 높은 수익을 준 기업. 내가 A 기업을 매매했는데 이걸로 50프로 먹은 기업이 있어. 그 기업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다음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럼 막연하게.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나 섹터 혹은 언론에서 자주 노출되는 기업. 기사에서 뭐 이거 매수 타이밍입니다. 2차든지 매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막 떠드는 것들. 나에게만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항상 뭐로 비교하죠? 미인 대회로 표현을 해요. 미스코리아가 지금 이제 지상파에서는 하지 않고 케이블에서 하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이제 미인을 뽑으면 심사위원이 나 개인적인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뽑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만하다 라고 해야 뽑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좋게 보면 나만 좋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좋게 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 이게 어렵죠.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줬던 손실을 줬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종목은 그냥 종목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기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써놨습니다. 남들이 좋아할 기업을 매수해야 되겠죠. 남들이 좋아할 기업. 왜? 남이 사줘야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사서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내가 뭐 100억씩 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산다고 안 올라가요. 남이 사야 돼요. 남들이. 남들이 좋아할 기업을 매수하는 게 핵심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낮은 PER를 갖고 있다. 혹은 낮은 주가 위치. 위치가 낮다. 혹은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내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황, 환율, 금리, 채권, 원자재 가격, 모멘텀, 실적, 수급, 이슈. 이게 다가 아니죠. 훨씬 더 많아요. 다 쓸 필요도 없지만.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없다면 몇 가지만 집중하세요. 내가 잘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차트를 정말 잘 봐. 차트에 집중하세요. 나는 실적을 정말 좋아해. 실적에 집중하세요. 모든 걸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분석하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매매하는데 아무 무리 없습니다.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셔야지 모든 걸 다 분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투자자 중에 조엘 그린블란트라는 사람의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본수익률과 이익수익률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 장기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본수익률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이익수익률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강의는 채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제 채널 추가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수익률이나 이익수익률 매매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하셔도 되지만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중요한 것 두 개에만 집중해서 주식 매매를 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수익이 되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실질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할 때는 안 좋은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금융시장 닥치고 현금화 엄청 무서운 단어입니다. 빨리 환전해달라. 달러 경색 빠진 외환시장. 그다음에 주식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막 나와요.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가 보통은 바닥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2020년 3월 19일 날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기사가 다 그거예요. 주식 살 사람이 없다. 팬이 빠졌다. 이런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주가 싸다. 이런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렐리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라든지 기사. 시장이 하락하니까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또 안 좋은 기사를 왜 쓰겠어요. 그게 자극적이니까 또 클릭을 많이 할 거니까. 기사라는 게 또 클릭했다는 광고 수익을 받는 기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조회수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올 때가 바닥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또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왜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올 때가 바닥일 때가 많아요?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것이고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가 전망을 좋지 않게 보면 다 팔았을 거잖아요. 더 팔 사람이 없어요. 더 팔 사람이 없다는 건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심리와 반대로 해야 돈을 버는 이유. 주익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다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다면 그게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자, 모든 투자자가 주식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라고 했어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천만 명이 투자한다면 천만 명이 다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주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폭락합니다. 왜 그럴까? 주식하는 모든 사람이 주식 시장을 장밋빛으로 봤으면 이미 주식을 샀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야 올라가는 것이지 많이 사놨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두가 좋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주식을 사놨고 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폭락하는 거죠. 자, 반대로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다면 한국에 이제 천만 명의 투자자가 다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천만 명의 투자자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왜? 다 팔았으니까요. 그럼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어요. 조금만 사면 올라갑니다. 많은 투자자와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수익률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투자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중심 잡기 심리 강의입니다. 심리 강의지만 참 중요해요. 왜?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을 잡고 심리를 다 잡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의 풀 버전 강의, 지난 강의 채널로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엔드폰 카메라 열고 내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오늘 강의, 지난 강의, 저희 풀 버전 강의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고요. 공부할 자료 엄청 많아요. 만약에 제 채널에 있는 강의를 다 보셨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만큼 공부하시면 본인에게도 뿌듯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주식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꼭 채널 추가하시고 강의 보시고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왜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내가 부자가 아닌데 얘기 드렸죠? 왜 그러냐. 시장은 돈 있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까 말까를 판단하는데 그 종목의 주가를 누가 결정할까요? 100만 원, 200만 원 사고 파는 사람은 그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 주가를 올리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할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그 시각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부자들이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사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본시장의 논리니까요. 그래서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 말이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소형주라든지 거래 없는 종목은 저는 웬만하시면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를 하셔도 이제 소액으로만 하세요. 초소형주나 거래 없는 종목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웬만하면. 건드려도 작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꼬이시려는 용도로 그렇게 이제 건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명풍 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그렇게 이제 주가 조작 혐의가 좀 있었잖아요. 초소형주라든지 거래 없는 종목 이런 종목은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이 주가를 움직이니까 그들이 어떤 매매를 할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부자가 싫어하는 건 그럼 뭘까요? 절대적인 손실과 시간적 기회비용을 싫어해요. 부자는 돈 낭비 당연히 싫어하는데 시간적 기회비용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손실. 손실을 싫어해요. 저 손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근데 부자는 돈 없는 사람보다 손실을 더 싫어해요. 왜? 돈이 많으니까요. 1억 가진 사람이 10% 손실을 보면 천만 원 마이너스지만 100억 가진 사람이 10% 손실을 보면 10억 마이너스입니다. 아예 개념이 달라요. 반대로 조금만 벌어도 돈 자체가 크죠. 그러니까 부자는 작은 이익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손실에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해요. 절대적으로 손실을 싫어하고요. 시간 낭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성장하는 종목을 부자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할지 예측해보는 것이 투자의 굉장한 힌트가 된다라는 부분.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내용입니다. 언제나 여유를 가져라. 여유 있게 매매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여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뭐가 있죠? 내가 주식 수익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거나 전업투자자, 조금 안정되지 않은 전업투자자 혹은 신용거래라든지 미수거래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어때요? 조급하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신용미수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걸 쓰면 이자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는 그냥 내면 돼요. 문제는 뭐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까지, 일주일 뒤까지, 한 달 뒤까지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 그 압박이 주식 투자를 망칩니다. 주식 투자를 내 돈으로 했을 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시간 제한이 없어요. 한 3년 걸리더라도 어쨌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분석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릴 여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투자를 망치는 이유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돈을 버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 주식 투자로 뭣도 모르고 빠른 시간 내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다음번에도 그렇게 빨리 돈 벌려고 리스크 있는 투자를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근데 초심자의 행운은 계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버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버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벌더라도 확실하게 벌면서 그 확실하게 버는 것들을 쌓아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현금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주식 뭐 사야 될까요? 뭐 사야 될까요? 안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현금은 언제든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요. 현금 갖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현금 가지고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현금이니까요. 현금도 또 하나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가 예탁금에도 이자를 줘요. 키움증권이 아마 먼저 준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증권사들도 이제 대부분 예탁금에 이자를 줍니다. 이전보다는 예탁금 넣어놨을 때 손실이 적어요. 물론 굉장히 작은 이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죄 아니니까요. 현금 가지고 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현금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를 가져라에 연장되는 내용인데 복리의 힘이에요. 복리의 힘. 많이 들으셨죠? 워렌 버핏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내용이고 경제학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복리는 거의 뭐 불가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불가사이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복리의 힘은 셉니다. 천만원으로 투자한 사람이 10%를 벌었으면 얼마를 벌었죠? 백만원을 벌었습니다. 그죠? 천만원은 10%는 백만원니까. 근데 이 백만원을 쓰지 않고 투자원금에 합쳐요. 얼마가 되죠? 네. 1100만원이 됩니다. 그럼 1100만원을 번 사람이 10% 수익을 내면 110만원이 됩니다. 10만원이 늘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번 110만원을 역시 쓰지 않고 또 합쳐요. 원금에. 그럼 총 원금이 1210만원이 되고 또 10%를 내면 121만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0만원 수익이었지만 다음번에는 110만원 수익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121만원의 수익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갔을 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지겠죠. 반대로 말하면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 꼭 수익을 보시는 부분으로 키우셔야겠죠.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연 목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주식 매매를 하면서. 연 목표 수익. 연입니다. 연. 이렇게 질문하면 한 2배, 3배, 5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연 30%만 꾸준히 낼 수 있어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워렌 버핀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박시아 헬스웨이라는 회사를 움직이는 엄청난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인물로 태어났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연 수익률 10%만 내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20%면 말도 안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어? 하루만 해도 10%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맞죠. 근데 그걸 1년에 하셔도 엄청 잘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잃지 않고 조금씩 쌓아 나가시는 거에 포커스를 두세요. 리스크를 막 감수하면은 이제 단기간에 크게 벌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최대한 적은 리스크에서 조금씩 쌓아가는 배당주를 모아가든지 이런 전략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는 전략으로 복리의 힘을 가져가자라는 거죠. 자, 마지막 내용. 살아남는 것에 주력하라.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누려라. 모든 종목은 벌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수 있는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잃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죠.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기회들은 언제든 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아야 기회가 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죽지 마세요. 내 목숨을 건 베팅을 하지 마세요. 목숨을 하나입니다. 그죠? 항상 깨져도 덜 깨지는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서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심리강의였어요. 시장에서 중심 잡기.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중심을 잡아서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투자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항상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지난 강의 그리고 저의 풀버전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오늘 강의, 지난 강의, 풀버전 강의 모두 다 이제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채널에서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또 연습하시고 실질적인 투자를 하셔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부라는 게 반복해서 봐야 내 것이 됩니다. 한 번 보고 다 알 수 없어요. 반복해서 익히고 보셔야 그리고 해보셔야 소액으로라도 해보셔야 내 것이 되니까요. 보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